자 109번째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가격이죠. 사이즈가 암만 좋고 스타일이 암만 좋아도 내 예산에 넘어가면 그림의 떡이죠. 자 그래서 우린 보통 이런 집을 찾아갑니다. 자 들어볼게요. 미국도 이런 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왜 이러잖아. 가게가 망했어요. 폭탄 세일. 클리어 한 번 배웠죠. 클리어 테이블 기억나세요? 테이블을 확 치워달라는 얘기. 그 의미예요. 클리어 세일 그랬으니까 재고 완전히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처분 세일. 그 얘기입니다. We are having a clear sale 그랬으니까 지금 재고 정리. 세일 중입니다. 이럴 때 그냥 폭탄입니다. 폭탄. 그렇죠. 빨리 가줘야죠. 빨리 가야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DP 된 거 디스플레이 된 거 산다. 그럼 막 깎아줘요. 이런 데서 그냥 아 그래. 반으로 깎아줘요. 그냥 다 재고 정리. 이런 거 많아요. 외국도. 선착순인데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 좋은 아이템을 얻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일단 어쨌든 가격 운이. 꼭 뭐 이런 집에서만 사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러게요. 네. 이미지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저도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각 상황에 맞는 원어민들 문장을 넣다 보니까. 여기 가격에는 이런 문구도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넣어봤어요. 꼭 이 폭탄 세일하는 데만 찾아가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무늬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무늬 표현입니다. 폭탄 창고 정리하는 집 가서 물어보는 거는 꼭 아니고요. 그렇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얼만가요? How much is this? 이 셔츠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shirt? 이 셔츠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is shirt? How much is this shirt? 이 셔츠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is 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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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어. 앞만 봐도 가격이 없어. 아. 가격표가 없네요. 가격표는요. 어. price tag.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price tag. 어. price tag. 어. price tag. 어. 우리가 뭐 baggage claim tag 이런 거 배웠어야죠. 그렇죠? 네. tag이에요. tag. tag. 어. 가격표가 없네요. 자. 그러면 가격표가 없네요. 어.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이 옷이 없는 거니까. it doesn't. it does not. it doesn't. it does not ha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t doesn't have. 그러면 없네요. 이런 의미입니다. 가격표가 없네요. it doesn't have a price tag. 한 번 더요. it doesn't have a price tag. 어. 가격표가 없네요. it doesn't have a price tag. 가격표가 없어요. it doesn't have a price tag. 그렇죠. 어. 그 다음에 또 가격 물어볼 때. 가격 문의할 때. 뭐 그런 경우 있죠. 세일을 하는데 얼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죠. 이 정가는 얼마예요. 그렇죠. 궁금하죠. 궁금하지. 이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가는 얼마인데요. 정가 그러면요. 이 정가가 뭐. 글쎄요. 이제 한국 표현으로는 원래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riginal price. the original price. 원래 가격. the original price. 정가. the original price. 원래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 original price. the original price. 음. 정가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original price? 잘했어요. 한 번 더. how much is the original price?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격에 대한 상품 가격에 대한 문의.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공부를 했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